오늘은 싱글벙글 우리 아줌마들의 결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현실 파악을 못하는지 보고 가시죠. 한 공무원이 이런 댓글을 쓰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솔직히 지금 남편 소개팅했을 때 공부만 한 모소리라 듣고 나도 사귄 남자를 3분의 1 줄여서 이야기했음 크크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데딩 때부터 사귄 전남친들은 다 차 끌고 다녔는데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뚜벅이도 좋다고 겁나 연기해서 결혼까지 성공했답니다. 좋은 집에서 가정적인 남자랑 사니까 겁나 행복해요 데딩 때 자취하면서 종로건대 강남에서 겁나 놀았던 건 비밀 내 친구들 다 이렇게 결혼했답니다. 라는 개꿀팁을 말하는 우리 여자의 모습이 보이시죠. 물러나고 걸레같이 놀았던 과거는 싸그리 세탁하고 퐁퐁이 형에게 설거지대는 우리 여성의 멋진 마인드에 박수가 나오지 않나요. 말하는 꼬라지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자의 무기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지만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쉽게 설거지대지는 않는답니다. 40대 여자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결정사밖에 없을까요? 교사 조직에 있다 보니 주변의 노처녀 언니들이 많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중요하게 보는 가치가 다르다 보니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자가 불리해지네요. 남자는 출산을 하지 못하니 젊고 건강한 출산 가능 젊은 여자를 원하고 여자는 경제력과 자신을 보듬어줄 남자를 필요로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경제력은 늘어날 수 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여자의 출산에 건강함은 떨어지는 구조이다 보니 여자가 더 불리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남자는 자기보다 조건이 안 좋아도 어리고 예쁜 여자를 찾는데 여자는 조건이 좋아도 연안함이랑 사귈 수도 없고 조운 언니들이 많은데 결혼을 못하고 속상해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서 글을 남깁니다. 결혼을 못한 여자는 노처녀 히스테리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결정사 말고 40대가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모임도 보통 30대 위주라 힘드네요. 라는 우리 40살 노처녀 아줌마의 하소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여성과 남성 간의 역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남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여유가 많아지니 인기가 많아지지만 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신의 능력이 떨어지니 인기가 떨어진다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여자와 방금 보여드린 여자 모두 공무원 조직에서 일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자와 두 번째 여자의 인생은 사뭇 달라 보이지 않나요? 첫 번째 여자는 어릴 때부터 걸레같이 많은 남자를 만나며 남자를 찾아온 여자이고 두 번째 여자는 다 늙고 나서야 남자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이제와 후회하는 타입이죠. 여자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40대 초반의 골드미스들 잘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남자는 돈 많은 남자니까 이 남자들은 똑똑하잖아요. 자녀 출산 때문이라도 나이 어린 여자를 원한답니다. 여자에게는 나이가 혼수예요. 라는 패폭으로 느껴지는 바가 없으신가요? 여성분들 나이 마음먹고 남자 찾으려고 모임이나 전전긍긍하며 다니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리즈 시절입니다.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여러분의 결혼시장에서 가치는 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죠.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결혼시장에서 나이 먹을수록 초조해지는 건 여자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의 현실을 알려주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자 만날 때 이 남자 저 남자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결혼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의 혼수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나이를 먹을수록 여자의 출산에 건강함은 떨어지는 구조이다 보니 여자가 더 불리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